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육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볼 내용은요. 3국의 발전, 고대의 정치와 관련돼서 백제의 6세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백제는 어땠습니까? 4세기 근초고왕 시기에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죠. 그러면서 전성기 이후에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은 끌리는 한국사 전화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백제 6세기. 6세기를 커버하는 왕. 우리 두 명 꼭 필요합니다. 한 명이요. 무령왕이고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무령왕 이후에 나타나는 성왕. 그래서 백제 6세기 몇백년이에요. 그러면 몇 세기는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500년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500년대 상황이에요. 6세기로 넘어가는데 그 처음 왕은 무령왕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령왕이 6세기. 즉 500년대다.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무령왕은 당시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결국 고구려에서 쫓겨나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된 상황이었죠. 이 웅진은요. 귀족 세력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도망 온 거예요. 왕족이 어느 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웅진에 있는 대귀족 품으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 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약해졌겠네요. 모든 왕의 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왕의 꿈은 왕권 강화에 있다. 그래서 이 무령왕은요. 체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은 약화된 상태잖아요. 이제 알고 보면 백제 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앙도 장악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지방을 통제하는 게 또 급선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담로. 뭐라고요? 22담로를 설치해서 어디에? 지방에. 그래서 왕족이라든지 혹은 귀족을 지방에 파견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22담로 설치. 무령왕.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영토도 확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은요.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선진문화를 이렇게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시에 남조.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대로서 남조는 한족의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북조는 선비족의 문화 그러니까 유목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령왕은 당시 남조였던 양나라의 사신을 보내는 등 선진문물 도입에 앞장을 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령왕의 키워드 두 개 나간 거예요. 하나는 지방통제를 위해서 22담로 설치. 또 하나는 왕권 강화의 한 방법으로써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면서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령왕 하면 떠오르는 무덤이 하나 있죠. 무령왕릉. 이 백제의 무덤 중에서 주인이 밝혀진 무덤 중에 유일하죠. 그래서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식 벽돌무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무령왕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산리 칠호분이에요. 자 뭐라고요? 송산리 칠호분이 무령왕릉이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 좀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송산리 고분군이 있거든요. 무덤이 막 보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산리 고분군에는 벽돌무덤 대표적인 벽돌무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송산리 6호분 또 하나는 송산리 7호분이 있는데 앞서 무령왕릉이 뭐라고요? 송산리 7호분이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것을 타겟팅으로? 송산리 6호분과 송산리 7호분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나요. 벽화. 벽화. 벽화가 있는 것은 송산리 6호분입니다.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키워드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령왕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왕이 있습니다. 성왕이네요. 무령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성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요. 다시 한번 국가체제를 정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의 어떤 위기 속에서 성왕 시기가 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듯 보인다. 이게 결론적인 측면이 되겠는데 그럼 성왕의 업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먼저 성왕 하면 여러분들 천도입니다. 백제의 초기 수도는 한성이었죠.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던 왕 누굽니까? 문주왕이었죠. 왜? 장수왕의 남하정책 때문에 도망왔잖아요. 그리고 웅진에서 다시 제... 그러니까 천도를 다시 하게 되는데 어디로 천도를 하냐?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비천도, 사비천도 지금의 부여지방으로 천도했던 왕 그게 성왕이 되고요. 더불어서 나라 이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남부여로. 왜냐하면 부여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게 백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이다. 라고 하면서 남부여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자, 성왕 지금 키워드 두 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디로? 사비로 천도를 하고 또 하나는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성왕과 관련돼서는요. 중앙관청 22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은 뭐라고요? 22담로 지방에 설치하고요. 아들내미 누구? 성왕은 중앙에 22부를 설치한다. 중앙구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과 관련돼서는 대외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제 성왕이 있을 때 신라에는요. 그 유명한 진흥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둘이 손을 잡습니다. 자, 이런 손을 잡으면서 어디를 치자? 고구려를 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흥왕과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엔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쭉 둘이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동맹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토를 어떻게 나눠먹을 것인가? 이거를 미리 협약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눴냐? 신라는 한강의 상류를 먹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한강의 하류를 먹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한강의 상류는요. 그냥 산악지대예요. 계곡이에요. 그리고 한강의 하류는 우리 김포평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곡창지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손해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진흥왕, 신라가 손해인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진흥왕이 배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결론적으로 가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진흥왕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되면서요. 성공을 합니다. 결국 한강의 하류를요.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잃어버린 한강 하류를 다시 되찾은 왕이 성왕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와의 협력 속에서? 신라 진흥왕과의 협력 속에서. 허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배신한다? 신라 진흥왕의 배신이 있었다. 그래서 키워드 하나 또 들어갈게요. 성왕은요. 한강의 하류를 회복했으나 곧 빼앗기게 됩니다. 신라에. 그래서 문구는 이렇게 가요. 한강의 하류 일시 회복.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백제 성왕의 입장에서는요. 진흥왕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배신당하면 알잖아요. 다 당해보셨잖아요. 자,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요. 고구려가 문제가 아니죠.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라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이제는 고구려가 나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신라는 가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대적인 전투, 그게 관산성 전투였습니다. 백제는요. 성왕의 아들이 추측이 되어서 중국의 군사원조를 받고 또한 일본의 군사원조를 받고 또한 대가야의 군사원조를 받으면서 총공세로 신라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관문이 관산성이었어요. 이 관산성만 넘으면 신라 경주로 쭉 갈 수 있는 루트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라 입장에서도 관산성에 주력부대를 배치시킬 수밖에 없죠. 여기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쪽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김무력 장군이 나오고요. 그리고 관산성의 백제에서는 다국적 연합군이죠. 이 다국적 연합군을요. 성왕의 아들 부여창이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무력은 누구냐?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네. 자, 그러면 관산성에서 대규모 부대가 막 있는 거예요. 이때, 이때 사비성에서 성왕이 달랑 기병 50명만을 데리고 관산성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라 세작들에게 잡혀버리고요. 결국 목을 베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어진 목은요. 걸어놓고 시신은 저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결국 왕이 전쟁에서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는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 하나 더 드릴게요.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성왕의 시대는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계속 앙숙관계이다.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복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의자왕이 됩니다. 의자왕 의자왕은요. 이후에 이후에 얘기해요. 7세기 성왕인데 대야성을 합천에 있는 거예요. 대야성을 함락해서요. 당시 신라 뭐 권세가족 김춘추의 사위와 그 다음에 딸을 그냥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6세기 성왕 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문화사 파트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문화사 파트는요. 성왕 하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입니다. 뭐라고요? 노리사치계 이 노리사치계는요. 일본으로 건너가 불경과 불상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노리사치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대 정치 상국의 발전에서 백제 6세기 무령왕과 성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sooner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